안녕하세요. 엊그저께 이제 도쿄에서 우리 국방장관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셋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각서가 맺어졌습니다. 아마 이 반의를 이렇게 인생의 의미로 삼는 사람들은 이게 발짝발짝 뛸 수 있는 얘기인데 군사협력각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미일 삼국사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트라이레터럴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 그래서 tscf라고 불리는 문서인데요. 7월 28일에 맺어졌고 이게 조약은 아니고 협력각서입니다. 메모랜덤 오브 코퍼레이션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른 회동을 정례화한다. 이 회동에서는 고위급 정책 조율을 한다. 그리고 월말에 했었죠. 6월 말에 프리더맷지 등 한미일 삼국 군사훈련을 강화한다. 그리고 한미일 미사일경보 정보를 실시간 연동한다. 이러한 협의 각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과 이렇게 깊게 역한 거예요. 미국과 함께.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일본은 헌법상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국가 즉 동맹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체 일본 영토 그러니까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영토가 공격받을 때에는 반격을 하고 그 공격이 발생한 발원한 원점 타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키나와 기지를 중국 미사일이 노렸다 혹은 북한 미사일이 노렸다 그러면 일본이 그 미사일이 발사된 중국 후지안성의 군사기지를 때릴 수 있고 혹은 평양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이걸 가지고 일본의 궁극주의화다 댕댕거리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전체주의 코드를 담당을 하죠. 일본이 이제 서태평명 및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자 이제야 변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뒤로 빠져 있으려고 했었어요. 이제 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대차게 한미동맹을 밀고 나가고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만약에 충돌이 벌어진다. 이건 이제 중국이 북한을 내세운 도발이고 여차하면 중국이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북한이 스스로는 이걸 안 해요. 대규모 충돌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일 미군이 출동을 하겠죠. 만약에 충돌이 커지면.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를 위한 후반기지로서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 영토로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일본은 자기 영토가 공격받은 거니까 반격을 하는데 그게 중국 땅, 북한 땅의 원점까지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번에 7월 28일에 맺어진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트라일레터럴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 TSCF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떤 사정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동력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거달한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1회 정례 한미일 공동훈련이 열렸죠. 이게 그전에도 가끔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정례적 훈련이 된 거예요. 이게 프리덤 매치입니다. 6월 27일부터 29일 제주도 일대에서 열렸죠. 한국 구축함과 또 미 항모전단 아마 루스벨트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의 헬리콥터 구축함 이런 것들이 잔뜩 같이 했죠. 이거는 뭐에 의해서 열리게 된 거냐면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 협의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정식 명칭이 부여된 매년 반복되는 연례 다양역 군사훈련을 가진다. annual named multi-domain military dr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이 훈련의 영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도탄 방어훈련, 항공기 순항 미사일 드론 등에 대한 방공훈련, 잠수함 때려잡는 훈련, 탐색 구조 훈련, 해양 차단 훈련, 사이버 방어 훈련. 이때 사이버 방어는 통신망 보호, 서버 보호, 전자전 대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것에 의해서 6월 말에 프리더 매치, 제1회 프리더 매치가 열렸고 이게 내년에도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곧바로 이어가지고 7월 말에 도쿄에서 3국 국방장관이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협력 각서에 서명을 한 거예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무렵부터 또한 미해병항공대가 한국에서 미한연합훈련을 시작을 했죠. 이것도 거의 드문 일이죠. 7월 25일부터 수원 공공기지 등에서 진행을 했고요. 미해병은 상당히 규모가 큰 항공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말고도. 헬리콥터는 그 유명한 항속거리기인 오스프레이죠. 틸트로터 말고도 USMCA라고 그러죠. Marine Co-Aviation 미해병항공대인데 F-35B는 초단거리 활주, short takeoff, STO 그리고 앉을 때는 수직착륙, 그래서 vertical landing 그래서 스토벌이라고 그러죠. STOVL 그리고 FA-18이 참가했습니다. 이 항공대의 비행기들은 어디서 왔냐? 일본 주곡구 지방의 야마구치현에 있는 이와쿠니 해변기지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겁니다. 이 주곡구 지방의 야마구치현은요. 부산에서 한 200km 조금 넘어요. 한 250km 될 거예요. 서울에서 한 550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이와쿠니 해변기지는요. 현재 주일미군 중 유일하게 F-35 계열 물론 F-35A랑은 완전히 다른 비행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F-35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F-35B를 운영하는 데입니다. 다른 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미공군 아직까지 F-35A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 해병항공대가 한국에 와서 건너와서 훈련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과 중국한테 여차하면 주일미 해병대가 강습한다. 그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무지하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일미 해병대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일본 곳곳에 10개 기지를 갖고 있고요. 해병대 사령부는 오키나와 캠프포스터고요. 규모는 18,000명입니다. 거의 주한미군의 한 3분의 2쯤 되는 규모예요. 주일미 해병만 결코 작은 병력이 아니죠. 18,000명이면 아주 잘 훈련된 직업군인들인데 전부.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를 위한 발진기지이며 후반기지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깜빡했던 진실은 뭐냐면 주일미군기지는 한반도 충돌 때 발진기지다. 거의 주한미군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주일미군기지를. 이건 언제부터 그래요? 6.25 때부터 그렇습니다. 6.25 때 한반도에서 싸운 미 공군기들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의 후반기지 유엔스 리어가 주일미군기지에 있죠. 일본에 있어요. 한반도에서 한반도 유사시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기지가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죠. 일본은 이 같은 후반기지를 유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예요.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기지가 후반기지를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6.25 때와 달리 무기의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일본이 타격받는다고요.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일본이 착해서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냐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일 안보조약이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6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유케공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orest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보 그래서 일본 지식인들이 우리는 기지국가야. 기지나 잘 제공하면 되지. 이 같은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보조약의 부관은 이렇게 됩니다.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 그러나 한반도 컨틴센스에 관해서는 이 같은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 이걸 제가 부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부관이라기보다 양해 사항일 거예요. 어떤 조약이 맺어지면요. 그 조약의 실제적인 구현,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 세부 사항을 비공개적으로 협의해서 정해놔요. 혹은 반공개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시간이 가면 이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60년 이때 안보조약이 맺어진 건데 그 당시에 맺어진 안보조약, 그 당시에 맺어진 안보조약의 이런 말하자면 부관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이런 양해 사항이 서로 간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가 필리핀을 위해서 뛰었다. 그러면 필리핀 위해서 뛴다는 것을 미리 일본과 협의해야 돼요. 일본의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일본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닌데 야, 우리 필리핀에서 뛰어. 그런 줄 알고 준비 좀 하고 있어. 이렇게 협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협의라는 게 사실상 합의적 성격이 좀 있잖아요. 외교 관계에서.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양자 양해에 의하면 한반도 유사시에는 협의고 합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 미국이. 그래서 주일미군기지는 주한미군기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에 대한 부담과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겁니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꿰뚫어봐야 되고 일본 사람들한테 입으로라도 야, 너희가 그런 리스크 짊어져서 참 우리가 든든해.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세를 우리가 언젠간 획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갈굴 닦아야 돼요. 말이라도? 그럼 박박 긁어서 야, 너희 인색한 놈들 말이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가 있는다고 말이야. 한반도에서 전쟁 벌어지면 뒤로 빠져가지고 돈 벌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안 돼서 말이지. 이제 기술이 달라지고 전쟁 개념이 달라져서 한꺼번에 다 같이 불구덩이 들어가게 생겼네. 너희 참 잘 됐다. 우리 불구덩이 가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얼마나 싸가지 없어요. 야비하고 야박하죠.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뭐 조국 씨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반일 민족 정신, 민족의 자긍심, 자존심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분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 미군기지가 한국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야, 주요 기지, 주요 근거지가 어딨어? 좀 알고나 살자. 우리가 한번 뚤레 뚤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지리에 대한 거라서 일본의 지리를 알아야 되는데 일본 지리를 알려면 도도부현이라고 그러죠. 일본 행정지리만 갖고는 잘 몰라요. 일본 행정지리는 1도, 1도, 2부, 43현이거든요. 그래서 1도는 도시도자 써서 도쿄도를 가리키고요. 도쿄 지역, 도쿄 특별지역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도는 섬도자 써서 호카이도를 가리켜요. 2부는 일본의 뿌리죠. 그래서 교토부, 오사카부, 간사이 지방.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 개념으로는 광역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현이에요. 43현. 도도부현, 1도, 1도, 2부, 43현. 그래서 행정체계는 지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어디 행정체계에 영남 없잖아요. 경남이 있고 경북이 있고 대구가 있고 울산이 있고 부산이 있을 뿐이지 영남은 없잖아요. 행정체계에. 우리 행정체계에 호남이라는 거 없죠. 우리 행정체계에 충청이라는 거 없죠. 우리 행정체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경기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지금 경기는 서울 때내고 인천 때내고 나머지 경기를 얘기하는데 저 어렸을 때 경기라고 하면 남한강은 여주에서 시작하고 북한강은 말하자면 가평, 청평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 아래로는 북쪽으로는 파주, 왼쪽으로는 김포. 한강 수계를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그 지역 전체를 경기라고 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경기방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을 언니라고 부르고 그런 경기방원, 경기민요. 그게 한강 수계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향이 양평이다. 이런 데 분들. 지금 마석, 대성리 이런 쪽.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언니 이런 표현들을 잘 써요. 파주, 김포토박이 이런 분들이 언니, 형보국. 그래서 그런 경기는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도권이라고 오히려 부르죠, 요새는.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행정구역은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방, 치호, 지호. 이게 행정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어떤 역사와 인문지리를 꽤 뚫고 있는 구분이죠. 깊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시간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일본이 8개 지방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중에 3개 지방은 기억하기 굉장히 좋아. 북쪽에 있는 큰 섬, 호카이도. 남쪽에 있는 섬과 오키나와의 연도. 웬 큐슈 오키나와 지방.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큰 빵덩어리. 혼슈인데 혼슈 바로 아래 뭐 하나 붙어있잖아요. 시코쿠. 시코쿠. 그러면 3개는 빠진 거죠. 호카이도,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는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8개라고 했으니까 혼슈는 5개로 딱 남는 거잖아요. 이걸 보통 북쪽에서부터 잘라오는데. 아닙니다. 조선 사람의 자긍심이 있지. 남쪽에서부터 가야죠. 왜냐. 한반도에서 2300년 전에서 1700년 전까지 남성 위주 정복 이민 집단이 건너갔잖아요. 야요이. 야요이들이 건너갔을 때 지금 큐슈 북부, 그러니까 호코카. 그 다음에 혼슈의 맨 남쪽. 그 다음에 시코쿠. 여기로 건너갔다고요. 그게 나라 시대잖아요. 거기에 제일 가까워요. 욕지도에서 한 대마도까지가 욕지도에서 대마도까지가 4, 50km고 대마도에서 거기까지가 한 100여km밖에 안 되니까 다시.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이잖아요. 맑은 날. 그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부산에서 한 50, 50, 60km 돼요. 대마도가. 그러니까 욕지 같은 데서는 한 40km, 40km, 30몇km, 40km 정도 돼요. 욕지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40km 정도 될 거예요. 욕지도. 그 저기 그 통영에서 더 내려가서. 통영에서 쭉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거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어. 그러면 혼슈의 맨 아래. 이제 그 서남쪽 아래 끄트머리. 거길 뭐라 그래? 주곡구. 그러니까 일본에 중국이 있는 거예요. 한자로 중국이라고 써놓고 주곡구라고 읽어요. 일본의 8개 지방 중에 나라 국이 들어간 데는 주곡구하고 시곡구예요. 둘 다 조몽이 살던 원주민 조몽인이 살던 데 야요이들이 제일 처음 들어간대요. 왜 거기에 국자가 붙었는지 모르겠어. 제가 뭐 어집지 않은 그런 저걸로 보면 일본 역사 아시는 분은 야 그거 백모가 제대로 출장한 거야. 아니야 그거 엉터리 스토리야. 그러니까 좀 댓글에 써주세요. 일본의 야요이들이 딱 건너갔을 때 그게 가운데 있는 땅이야. 그것보다 서남쪽은 큐슈야. 넓은 섬. 그래서 구주. 큐슈. 걔가 가운데 있어. 그래서 걔를 주곡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르기로 뺑 돌아가서 또 상당히 규모가 있는 섬이나 거기에 4개의 나라가 만들어졌었겠지 언젠가. 그래서 그걸 시곡구라고 불렀을 거예요. 저의 소설이에요. 공부 안 해봤어요. 일본 고대사 아시는 분은 주곡구 시곡구. 그러니까 시곡구는 4곡 4개 나라라는 뜻이고요. 주곡구는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일본의 8개 지역 중에 곡구라는 이름이 들어간 데 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데는 주곡구랑 시곡구밖에 없는데 거기가 야유이가 제일 먼저 들어간 땅들이에요.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그럼 이제 한반도에서 건너왔으니까 거기 규슈 하류 위에 붙어있는 섬은 시곡구. 혼슈의 끄트머리는 주곡구. 거기에 중앙이지. 그래 주곡구. 기억을 해 주셨잖아. 그다음에는 뭘 생각을 하면 되냐면 혼슈의 가운데에 후지산이랑 해갖고 거기가 좀 험악해요. 우리가 험악한 걸 함곡관, 산회관. 그래서 관자를 쓰잖아요. 그 험악한 게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그걸 중부라고 해요. 주부. 중부고속도로 할 때 주부. 그래서 그럼 주부를 눌러싸고 서쪽에 있으면 관서. 동쪽에 있으면 관동. 그러니까 이제 벌써 4개 했잖아. 맨 아래가 주곡구. 그다음에 간사이, 관서. 그다음에 중부, 주부. 그다음에 동쪽에 있으니까 간토. 그러고 났더니 북동쪽에 이만큼 빵동아리 하나 튀어나와 있네. 거긴 동북도 없고. 그래서 5개예요. 그럼 다 외신 거야. 일본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혼슈가. 혼슈랑 8개 지역이. 그러면 일본의 인문지리에 대한 기본이 쌓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가 한반도 방어에 아주 핵심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리고 한반도가 위험한 만큼이나 거기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오키나와, 큐슈, 주곡구 지방은 한반도 안부와 직결돼 있어요. 거리로 보나 해상루트로 보나. 오키나와는 거린 좀 떨어져 있지만 해상루트니까. 큐슈, 주곡구는 거긴 야외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자리 잡은다니까. 그래서 기질도 큐슈, 주곡구 기질은 한반도 사람 기질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 메이지 유시는 큐슈가 없었으면 안 일어났다 그래요. 큐슈 사람은 일본인 기질이 아니라 그래요. 큐슈가 해적으로 악명도 높지만 정말 한국인 기질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요. 일본 전체에서 큐슈 쪽이. 큐슈, 주곡구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질이 오사카까지 번지죠. 저기 간사이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도호쿠 간토는. 도호쿠는 저 위에 맨 동북이잖아요. 호카이도에서 바로 건너온 데. 그다음 그 아래 도쿄 있는 근처가 간토 아니에요. 도호쿠 간토는 뭐냐면 동해방어와 최종 후반 근거지에요. 여기는. 그러면 오키나와는 당연히 미군 기지가 있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냐.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큐슈, 주곡구, 도호쿠, 간토. 오키나와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가 한반도 방어와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사단이 벌어지면 반드시 공격 목표가 되는 데인데 따라서 일본 자체도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무슨 김연철인가 뭔가 하는 이상한 교수. 일본이 지금 속으로 다 계산해갖고요. 미국과 중국 전쟁을 붙이고요.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겁다 가리 없이 그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지금 위험한지도 모르고 기어 돌아가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일본은 뒤에서 웃으면서 돈 걷는 거예요. 군사 지리의 기억자도 모르는 소리에요. 73년 전, 74년 전 6.25 때는 일본까지 저게 안 미쳐요. 깽과리랑 징가지고 싸웠는데 무기가. 지금은 일본까지 미치고 남죠. 중국 무기가. 북한 무기도 일본까지 미치고. 북한이 괌과 하와이까지 때리겠다고 지금 징징대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지 김 교수님은 좋게 생각해주면 학자로서 굉장히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시야가 좁아지신 분이고 자기 경제 쪽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좀 간첩스럽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 모셔다가 제가 신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신문하면 좀 독하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공수사 분실이나 안기부, 보안사에서 좀 독하게 신문을 받아서 80년대 초. 저는 그런 업보를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래도. 그건 뭐 김 교수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서울대 교수쯤 되니까 설마 좀 간첩스럽겠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눈이 이렇게 근시한 적이 된 거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분투 바랍니다.